그 대신 친구 구해줘서 감사하고요. 저분은 이제 제가 맡을게요. 네 수고하세요. 그 경쟁전 할까요? 아 되네. 갑시다. 혹시 지금 방송하시는 중이세요? 네. 아 진짜 제대로 된 합방이네. 아 떨려요. 떨릴 게 뭐가 있습니까?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지. 좋다. 여기서 민나. 아 맞죠. 아 그렇지 한 수업이지? 익구소가 아니라 가자였네 가자. 자신 있어요? 열심히 해볼게요. 아. 아 이거 뭐야. 얘 반필이 됐나요? 얘 마샤는 한 대. 나이스. 백사. 백사. 백사 두 개. 백사는 거. 아. 까비. 아. 네네. 체인버가 그냥 바위를 안 하는데. 헤드워드 번사는데. 그 약간 가소롭다는 뜻이니까. 저희가 그냥 발라버립시다. 이게 막 또래인 듯. 약간. 아니 뭔 연박사시야 이거. 블라이시. 블라이시. 블라이시 한번더. 니즈 마이. 어? 아 너무 떨려. 리아랑님 혹시 그 닉네임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? 네. 아마 그럴 거예요. 아 그러면은 혹시 막 도방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적들이 혹시? 에이. 설마 하겠어요.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? 그러면 이참에 홍보를 해버리죠. 홍보. 끝. 끝나고? 와. 리아랑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홍보 홍보. 개활홍보요? 욕먹지 않을까요? 아 그런가요? 뭐 잘 하시는... 능... 겟죠. 오 나이스. 역시 리아랑님. 제가 정말 팬일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떨려요. 떨린다고요? 자신감을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쌍남자답게. 마 구독 안하나? 오빠 세이브만. 나이스. 나이스. 야 왜 이렇게 다들 잘해. 잘하는 이유가 저희 토템 한 분이 있잖아요. 방송하시는 분이. 아니 사람만 있어도 1인 분인데 킬을 했다? 이거는 그냥... 아 그렇죠. 토템 방송인 분은 한 분만 있어도 되는데? 킬까지 겸비한. 아니 2기만 해도 그런데? 네 어마어메이징 하네요. 킬이다. 아 인정인정. 먹을 것 같아. 살려줘. 리아랑님. 리아랑님. 프리맨. 리아랑님. 야 총알이 없다. 총알이. 아 나 총알. 아 아니다. 칼 전기. 아 총알. 아 총알을 다 썼네. 아 이거 총알 줄어드는 패치가 진짜 에바요 에바. 총알이 아주 스스스 줄어드네요. 네 그니까요. 총알 패치 때문에. 구직발 다시 되돌렸으면 하는 건데. 아 총알이 잘못했다. 아 이거 오버워치였으면 총알 안 떨어졌지. 아 그렇죠. 인정 인정. 감사합니다. 4명인데 4명 돌릴까요? 쏟하라. 쏟. 미트 여러분. 오민영 돌릴까요? 이거 다섯이였네. 정말 이거 진짜 방풀 하는 거 아니야 적들? 안 가려도 될 것 같은데. 우리 그냥 안 가리고 얘기 된 거야. 근데 가리면은 물질이. 이미 라운드 개발이 땄어. 뭘 봐야 되죠? 가리면은 이제 목소리만 듣고 캐치하는 거지. 아 소리로만 캐치 못하겠어도 왔다고? 아니 뭐 와도. 실력으로. 스페지. 안 될 텐데. 이 사람 개 잘하는데. 너무 잘하는데. 아랑님 그냥 화면 켜고 돼요? 그냥 화면 켜고. 미니맨만. 미니맨만 가리면은 상관없어. 왜냐하면은 그걸 가려버리면 저희가 출현을 못하잖아요. 아깝게 지지. 수고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쉽게 됐네. 리얼왕님. 하빵 재미있었고요. 재미있었습니다. 네, 그 혹시 처음에 저희 스파이크 러시였잖아요. 네. 저 아닌 거 아세요? 어? 안녕하세요. 선생님? 누구시죠? 네? 저요? 어, 뭐야? 저 저분이거든요. 에? 여기 아누님. 아, 네네. 뭐, 이분 누구예요? 뭐하고 계셨어요? 아, 저 보고 있었죠. 아주 굿. 아주, 아주 굿. 아주 굿. 아무튼 뭐 재미있었고요. 다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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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이제 좁은 이름 하세요. 좋았습니다. 저, 어, 재미있었고요. 예쥬미, 방송하세요. 화이팅! 저, 어, 재미있었고요. 자,ثör움. 안지итес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